왜 그러셔?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왜 밥먹어도 또 다 토할라 화 잔뜩 났어 지금 문 조금 열어봐 문 뒤에 숨어봐 명독 빵 먹어 빨리 택입니다 아 너무 미쳤다 왔다 뭐냐 미쳤어 야, 맛있다. 내 입은 입은 입 내 입은 입 나는 이렇게 입은 입 나는 이렇게 입을 거 같은데 내가 더 잘 먹을 수 있는 입 나는 이렇게 입은 입 내 입은 입 나는 이렇게 입은 입 나는 이렇게 입은 입 그럼 가자 이리와 어무소 이리와 아빠한테 주고와 아빠한테 주고와 뭐야? 영양공급을 원하게 합니다 안녕 김먹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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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Hahn 뱅뱅